가수 미옥이입니다. 육아읍 경로효호잔치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. 다음에 메들리로 갈건데 우리 같이 한번 신나게 한번 추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? 박수! 너무 작아 더 크게! 제가 가면 일어나셔서 엉덩이도 흔드시고 어깨도 흔드시고 한번 해봅시다. 자, 주세요! 워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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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에 김에 따라오는 걸 흘러붙여 여름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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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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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